기후 변화와 부실한 토지 관리로 인해 미 서부는 통제불능의 산불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1970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해마다 산불 면적이 5배로 늘었습니다. 서부 11개 주 전역에서 매년 연소되는 면적은 1984년 이후 약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 산불은 149명의 목숨을 아사갔고, 주 전역에서 약 2만 5천 세의 가옥을 파괴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기후 변화로 인해 1990년도에 비해 3도 가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한 유칼립투스 나무, 치트그레스, 양골담초 등 토종이 아닌 인화성 식물들이 산불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의회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작업 중 하나는 바로 벌목입니다만, 사유지의 사생활 보호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심은 나무의 벌목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방제청은 이러한 지역의 나무들이 산불이 확산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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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